XSFM입니다. I, D, W, K 혹은 모바일에서 결제를 하기도 하고, 게임에 지불을 하기도, 그 안에 장비, 캐릭터, 새로운 이야기에 지불을 하기도 합니다. 문학도 상품인 건 맞는데, 게임은 재화에 대한 가치 지불 방식을 통해서도 세상을 보여주지요. 이번 주말 팟캐 문학관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공부노동자 여러분, 아주 즐거운 7월 첫 번째 주말이 왔습니다. 갈할 때 놀러가고, 쉴 할 때 쉬는 여러분, 지금부터 게임 잡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76회 주말 순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고요,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모바일 배그에 빠졌어요. 아, 그렇죠. 되게 밸런스 무너지게, 모바일 배그가 나오자마자 모바일 배그 전용 컨트롤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저가형은 부착해가지고 총 누르는 터치 부분을 위로 올린 다음에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 컨트롤러를. 네, 살짝 살짝, 그거는 주문했어요. 2,600원의 무료배송이라서. 그럼 100원짜리 아니야. 축하합니다. 링크 세워주세요. 배틀그라운드는 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배틀그라운드 얘기하기 전에요. 정치인들의 배틀그라운드.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을 듣고 이야기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사연 가운데 삐져나와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저 몇 개만 소도해드리려고요. 금주의 의사소통 뉴욕에 사신다는 실비아 조씨께서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그 알씨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알씨를 듣게 된 지가 1년 정도인데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제 꺼요? 2014년 꺼요? 2018년 꺼요? 이번 거겠죠? 네, 더 들어보세요. 총선, 대선, 각각의 제보선 많이 있어요. 혹시 2017 독일 총선 자료가 참고가 되실까요? 링크를 보냅니다. 참고로 모두 독일어지만 정직하신 분이네, 이분. 번나무를 베셨네. 흥미롭고 현재 유럽의 현황과 오랜 사회적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 2017년 독일 총선 전에 만들어진 설문에 답하면 자신의 선택에 근접한 정당을 보여주는 사이트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에도 많지 않아요? 네. 제가 선거방송을 오래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냥 흔히 있을 법한 시도잖아요. 같은 사람이 하면 하면 할수록 새로운 아이템이 늘어나요. 맞아요.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주 고급스러워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작되고 있는 이런 걸 처음 시도해보신 이런 경우랑은 급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몇 번 해보면 구력의 문제거든요, 결국. 아주 어려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나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거든요. 자기가 진보인 줄 알았는데 보수로 나와서. 그렇죠. 혹시 토속 기독교를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요. 광명에 사시는 주부라고 스스로를 소개해 주신 분인데요. 데이터 센트럴 경기도 편이 올라왔길래 듣다가 초반 광명시 편까지 듣고 이후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한 지 이틀째라 쬐던 배가 다시 찢어질 뻔했거든요. 라는 살다 처음으로 그 아이디를 듣다가 진짜 배가 찢어질 뻔하셨던 청취자분의 아직 안 붙으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덕분에 조리원에서 외출해서 투표 잘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배 다 붙으시면 남은 방송 몰아들으시고요. 네. 그 외에도 후기 남겨주신 여러분 언제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파케문학광이에요 오랜만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프로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에어비타 더스트제로의 후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후기가 아니었죠.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아무말 이벤트. 최땡호님 축하드립니다. 네. 1등 선물인 에어캡슐의 주인이 되었고요. 네. 그 안 사셨어요. 아. 네. 제가 후기도 확인해봤거든요. 이상한 소설을 막 쓰셨어요. 뭐 고등어가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축하해요. 안 사서 후기를 쓴 다음에 후기 이벤트 1등이 됐습니다. 네. 이런 마구리. 그리고 담당자의 결정 장애 때문에 엑셀을 이용한 뽑기로 당첨된 두 분도 계십니다. 네. 서땡국 김땡진님 두 분께는 카비타 3S 제품을 드립니다. 그렇고요. 늘 항상 강조하지만 엑세스몰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는 당첨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매우 매우 높습니다. 안 사는 사람이 후기 이벤트에 당첨될 정도입니다. 네. 수룩구. 확률에 비해서 상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요. 잊지 마시고 엑세스몰 이벤트에 참여하십시오. 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엑세스몰 에어비타 페이지에 유명상 비디님이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이런 음악과 함께 우리의 전통놀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에 모든 부모들은 고민입니다. 내가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이고 그렇죠. 우리 애들이 이상한 게임이라서 고민입니다. TV 프라임타임의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광고 나오는 게임들 있죠. 얘한테 만약에 내가 잘 때 얘가 내 폰을 가지고 이 게임을 했다.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내 월급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죠. 그래서 무서운데 부모님은 가치관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아니 나도 이거 재밌는데 단순히 돈 때문에 내가 애가 현질을 못하게 하자니 못난 부모가 된 것 같고 내가 이 칼도 못 사주고 깨기 죽을라 필드에서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과금으로 즐기고 한 2, 3주 즐기고 지우는 타입이거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과금을 하는 주의예요. 첫 과금 서비스 같은 게 있잖아요. 첫 결제 서비스. 그거를 늘 한 번씩은 한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게임 만든 사람한테 그 정도 돈은 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구나 싶어서 저는 한 번 붙잡으면 오래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무슨 처음에 원시사회로 시작했는데 한 1년 동안 그 서버와 같이 하면서 돈을 쓰다 보면 핵전쟁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운명도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쓴 돈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크게 후회되지 않는다. 말은 후회하는 척 해요. 후회될 만큼을 안 쓰신 것도 있을 텐데 저는 세계 구안에 들 때까지 현질을 하는 습성이 있어서요. 제가 게임을 제가 진짜 현질하는 게임 절대 안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DLC를 샀다고 내가 더 명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DLC는 내가 더 즐기려고 사는 거지. 근데 아이템과 금자루를 사모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사회생활의 에너지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고 동시에 업적이 쌓인다는 만족감도 받기 때문에 후회도 안 해 돈 써놓고 그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의 부모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혹은 자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경혁 문학인에게 답이 있는가 봅시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혁입니다. 돈 쓰는 얘기로 시작을 했네요. 예전에 사실 지금 현질 게임 전에 게임에는 돈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우리 유피디님 같은 경우는. 50원에서 100원 넘어가던 세대거든요. 매일 밤 1000원 정도는 긁었던 것 같고. 근데 자주 못 갔죠. 용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걸 제외하면 20대 때는 참 인생이 쉬웠죠. 배틀렛이 저를 건강하게 지켜줬어요. 거지인데 계속 게임을 했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20원, 30원 정규 오락실 말고 문방구 앞에 과자 판매기라고 이름이 나오는 오락기들은 한 판에 20원, 30원 하는데 맞아요. 보통 더블 드래곤이 있었죠. 더블 드래곤이었어요. 저는 뽀빠이, 동키콩 약간 이 세대였는데 양배추 20원, 30원이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빈병 가격이었어요. 소주병이 빈 게 20원 맥주병이 30원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까 모르겠지만 패밀리주스 병이 100원입니다. 그게 제일 솔리드하잖아요. 딱 잡았을 때 그게 제일 고급스러운 병이에요. 저는 100원 세대였거든요. 왜냐하면 딱 스파2 세대였어요. 스파2보다 늦구나 내가. 100원 세대였으니까 그 선키튜트 패밀리 이 병 하나가 게임 한 판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 가정에서 보리차 주전자로 쓰이는 그 병 주워 모아서 게임하고 그러던 세대였습니다. 당당하네요. 노동을 하고 엄마나 할머니나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집에서는 그 수입을 절대 알 수가 없었죠. 알면 안 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병을 모았던 거고 보통 동생이 이르죠. 오빠 병 모은다? 무슨 병 모으는 에스코바가 된 기분이에요. 병 모아서 뭐 하겠냐. 사실 그것도 퀘스트잖아요. 일종의. 사실 그때 우리는 아케이드 게임을 하고 있던 게 아니고 MMORPG를 하고 있었어요. 가서 병을 50개 모아오게. 게임을 하기 위해 병을 모으는 게임을 했군요. 아마 저한테 게임의 결제를 물어본다면 저는 그 기억부터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거 대담하게 쇼퍼에 있는 병 훔쳐가지고 쇼퍼에다 내고 돈만 내고 있었어요. 그게 됐어요 또. 이게 벌이가 그러니까 게이머는 벌이가 필요하잖아요. 현실에서든 게임 안에서는 근데 벌이가 시원치 않을 거니까 무조건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가진 편법이 다 동원되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케이드 시절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심심치 않게 학생들 주머니 속에서 튀어나오는 테니스 라켓 줄이었어요. 저희 세대는 따다기. 그걸로 기계를 속여서 돈을 안 내고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 최근에 업그레이드 판 어디서 봤는데 군대에 있는 오락실은 무전기 중에 99K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투입구에 대구 돌리면 그게 된대요. 근데 그게 걸린 게 오락실 아저씨가 와서 열었는데 플레이는 5만 판을 했는데 똥쟁이 하나도 없어서 보면서 와 정말 기발하다. 정말 한 30년이 넘어가는 역사잖아요. 따다기의 역사도. 이 따다기의 역사도 우리가 웃고 얘기했지만 결제라는 것을 두고 오락실 주인 아저씨와 플레이어가 벌이는 그 오랜 역사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결정판으로서 지금 P99K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현질이라고 오늘 이 주제를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굉장히 유구한 얘기들이 들어갈 겁니다. 사실 컴퓨터 게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대중문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럼요. 최초의 게임 자체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한테 플레이를 시켜주고 돈을 받는 형태로 시작을 했고 분명히 상품으로서의 속성이 있지만 이 대중문화 상품이란 건 또 그래요.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굳이 게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아이돌 팬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팬질하는 아이돌이 그냥 상품으로 계속 뭔가 굴러진다. 그러면 다들 뭐라 하거든요. 그럼요. 언제까지만 그렇게 돌릴 거냐. 우리가 애정도 한도가 있다는 경고를 던집니다. 맞아요. 문화 상품이라는 거는 문화와 상품이라는 경계를 계속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게임에서의 현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긴장의 과정들이 길지 않았던 전자오락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고 그 결정판을 우리가 지금 2018년에 보는 것이 현질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현질을 보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도대체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가격을 그동안 매겨왔는가라는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어릴 때 초록색 옷을 사려면 100원을 더 넣어라. 교태됐을 거예요. 게임 내부에서 재화를 모아서 그걸로 아이템을 사는 시스템은 있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저항에 시달렸거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런 날이 올 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요즘 사실 DLC 같은 것도 상상은 못했잖아요. DLC라는 게 게임 본편을 사면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플레이를 하거나 새 캐릭터가 붙거나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뒤에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기계 자체로만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를 했었고 그게 서버나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으니까 말 그대로 사과 하나 사갖고 왔는데 DLC가 더 붙으면 사과에 귤이 하나 더 붙는다고 그냥 자동으로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디지털 시대에는 가능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것 이런 거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특히 현질이라는 지금의 게임에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결제 유혹들 함정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라는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 아니네요. 경제학이네요. 역사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뻔뻔한 얘기를 해보죠. 뻔한 얘기 가격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질이라고 해서 상품 가격 얘기를 할 건데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냥 수요 곡선과 공급선수의 만나는 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내가 옷을 만들어서 옷을 파는 방법이 있겠고 요즘은 또 그렇죠. 옷을 리스하는 것도 있죠. 장기 리스해 주는 게 있고 일회성으로 대여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라는 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재화와 용역 이것을 재화로 팔 거냐 아니면 옷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팔 거냐 어떤 식으로든 콘텐츠도 상품도 판매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재화만 팔다가 나중에는 재화에 용역을 끼워 넣은 다음에 그 용역에 쓸 돈을 재화가격에 포함시켰다가 그 다음에는 재화와 용역을 섞었다가 이제는 재화와 용역과 캐피탈이 껴있죠. 그렇죠. 그 사이에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콘텐츠 쪽으로 오면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게임 전에 있었던 영상 매체들을 좀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관에 돈을 내죠. 그 돈은 무엇에 대한 대가였을까요? 극장이라는 큰 공간이 있고 그 스크린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일종의 이용료 개념으로 우리는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영화를 집에서 DVD로 본다고 했을 땐 기본적으로 DVD 매니아들은 사서 소장하지 않습니까? 기계를 사야 돼요. 먼저 DVD 플레이어 그다음에 텔레비전 그리고 DVD 매체 이걸 다 사서 집에서 플레이를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5.1 채널과 우퍼와 각종 세팅을 하게 되고 랩스토 소리바다 P2P 경제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극장 가서 내는 돈은 무엇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없었다가 그때 딱 알게 된 거죠. 아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시꺼먼 데 큰 데에서 어딘가에서 다 같이 무언가를 공유하는 신전에 가보는 관광비구나. 같은 영화를 그러면 TV로 보면 어떻습니까? TV는 꽁짜인가요? 꽁짜는 아니죠. 일단 TV를 사야 되고 전기세가 들고 전기세가 들죠.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앞에 제공이라고 옛날에 붙었죠. 광고를 봐주는 노동을 또 우리가 제공하고 전파는 원래 우리 거기도 하고요. 같은 영화가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잖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아예 기존에 없었던 방식들도 계속 튀어나오면서 사실 매체 하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팔고 있느냐라는 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는 계속 뭔가 더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것이 게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 하나를 놓고 게임 제작자들은 이거를 하나의 기계로 팔 거냐 아니면 한 판에 얼마씩을 시켜주고 대여를 받을 거냐 이것도 매번 달랐고 우리도 지금까지도 달라지는 과정의 끝에 현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사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방송에 조성조사장님 나와서 스팀하고 플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스팀파예요. 많이 스팀파고 플스가 없진 않습니다. 조성조장이 능멸하는 그런데 플스 스팀 전에는 그럼 게임을 안 샀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정품 패키지가 한 창고에 쌓여 있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스팀도 썼고 정품 패키지도 샀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렸을 때는 불법 복제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그에서 현실로 아주 비싼 아이템을 뽑아서 아니 뽑기를 했는데 현금 거래가 15만원짜리 자켓이 나와서 제가 그걸 팔아서 15만원 갖고 여기저기 게임도 뿌려주고 원래 공짜로 먹은 건 또 공짜로 안 풀면 탈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다채로운 지금 결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저도 이제 옛날에 강한 유료화 게임들에서 한 10만원 정도도 보호 본 적이 있었고 강한 유료화 게임에 들어가서 10만원밖에 안 보았다. 아 저는 청백리죠. 게임업계의 적이죠. 동북아시아인들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의 상이죠. 10만원을 써놓고 돈을 썼다 그래. 그건 이제 약간 타산지석을 보아서 저는 그랬는데 제 친구는 C모사의 야구게임에다가 한 달에 600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 게시판에다가 왜 내가 600을 썼는데 5렙을 못 찍냐. 항의를 막 욕서서 하다가 금지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금지를 먹었냐면 꼴랑 600까지 무슨 항의를 해요. 랭커들이 현지를 얼마를 하는데 600만원이면요. 상당수 야구장에서 테이블 하나를 시즌으로 빌릴 수 근데 테이블도 나 한 사람 테이블 아니에요. 4인 테이블까지도 시즌석을 구해서 테이블을 위해서 눕고 5만 짓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사회인 야구를 해도 떡을 치고요. 그게 우리 어른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돈을 붓거나 실제로 그걸 네가 해봐라. 아니 왜 아빠는 나한테 복싱을 시키려고 그러냐. 그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하여튼 지금도 되게 다채롭게 존재하는 게임의 결제 방식들은 과거부터 쭉 훑어보면 사실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결제들이 나왔구나 한번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오락실 인서트 코인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속한 문장이었죠. 아홉살에요. 처음 그 담배연기 가득하고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무섭죠? 근데 그 무서운 곳에 들어가서 보는 콘텐츠가 마음에 들수록 무서움은 빠르게 잊혀져갑니다. 그럼요. 도박이 손에 쫙쫙 붙는 사람은 하우스 들어가서 1분만에 신나서 미칩니다. 내 손가락이 몇 개 없어졌는데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10분 구경하고 그다음부터 발을 못댔어요. 한 10번을 붙잡혀서 집에 와서 흔들맞았을 거예요. 폭력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걔도 되지 않았어요. 폭력은 저를 꺾지 못했어요. 오락실의 폭력은 또 두 개죠. 부모님이 머리채를 잡는 게 있고 내가 이긴 형이 오락 똑바로 해라. 박암새라. 저는 저한테 수녹살 맞고 죽은 그 형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게 무슨 글씨냐 물어가지고 이게 수녹살이라고 그러니까 때렸어요. 원래 권위적인 사람들은 자기한테 설명하는 사람을 대신해요. 이게 무슨 글씨냐가 다른 질문이었겠죠. 이거 뭐 하는 거냐? 수녹살이요. 때렸어요. 이 설명충 극혐이구나. 그래서 때렸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는 별명이 까인도 있어요. 왜요? 오락실에서 까였다고. 묻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썸남이나 썸녀를 계속 이긴 거예요? 그냥 의자로 맞았대요. 그렇죠. 오락실의 폭행은 중업과 의자 두 종류가 있죠. 다 의자가 이렇게 약간 스툴 형태로 뭔가 채원샷이 가능한 형태였기 때문에 방금 WWE 레슬패스트에서 해본 기술들이 난무하는 그렇죠. 인서트 코인 얘기가 또 다른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인서트 코인 인서트 코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락실의 결제라는 것은 코인을 투입하고 그 투입에 대한 대가로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었습니다. 9살에 처음 본 게임 시장은 그 이름이 인서트 코인이었어요. 심지어 그게 영어를 그때 읽지도 못했는데 보통 형들이 저거 인서트 코인이야. 한국애가 처음 배운 영어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죠. 두 단어 아 세 단어 인서트 코인 컨티뉴 게임 오버 스타트 보너스 업 일 업 보통 그렇게 많이 배웁니다. 단어의 뜻도 모르고 그냥 아 그런 의미다. 심지어 플스나 이런 일본 게임을 처음 해본 친구들은 아예 일본어 몰라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 많았죠. 세 번째 메뉴가 스타트야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그게 일본어를 배우고요. 쉐도우 마스카라 라인 다 외웠잖아요. 여기서 A 여기서 B 여기서 A 여기서 B 이거 다 외웠잖아요. 쉐도우 마스카라 가 아니고 마스타라구나. 미칩니다. 인서트 코인 얘기 지적하려고 했는데 빨리 고친다. 인서트 코인이라는 게 우리도 지금 단어도 영어도 잘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그것을 굉장히 오락실에서는 당연히 동전 넣고 플레이하는 거지라는 걸 익숙하게 받아들였다는 건 조금 더 앞선 최초의 동전 투입식 오락의 시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봅시다. 디지털 게임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맥락 속에서 천천히 천천히 쌓여나가는 그런 문화적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아케이드 오락실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동전을 넣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전자오락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옛날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주크박스라는 게 나오죠. 거기 보면 LP판이 쫙 꽂혀 있고 그렇죠. 동전을 넣으면 내가 듣고 싶은 LP를 딱 번호를 누르면 찡 하고 나와서 그 노래를 틀어주잖아요. 이게 사실 동전 투입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주크박스뿐만 아니라 지금의 디지털 게임 이전에 그런 술집 당구장 같은데 존재했던 핀벌 핀벌 얘네도 사실은 인서트 코인이었죠. 아까 1업이라고 했지만 이 1업도 핀업에 나온 아니죠. 핀업이랜다. 핀벌 핀벌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전자오락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동전을 넣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었고 그래서 최초로 등장했던 상업용 게임이 퐁이라고 하죠. 퐁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이거 결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수집 같은 데 놓고 동전 넣으면 돼. 핀벌에서 배운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핀벌의 제작 과정을 보면 핀벌을 만드는 업체의 기술자들이 원시적인 형태의 게임 개발자의 조상임을 직감할 수 있거든요. 딱 보자마자 그런 느낌적 느낌이 오거든요. 그림과 스토리를 가지고 배치를 다르게 하고 흥미 요소를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동네 그 지역에 밖에 없는 핀벌 게임들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아무튼 동전을 넣는 것은 매우 익숙해졌다. 비디오 게임이 출발하던 때부터 그래서 처음에 퐁이 나왔을 때 개발자들이 술집에서 전화가 오죠. 기기 고장났어. 뭐야? 갔더니 동전함이 꽉 차서 더 안 들어가서 맞아요. 고장이 날 정도로 큰 상업적 성공을 거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퐁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배경에는 그래서 동전 투입식 결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미국에만 있었던 얘기냐?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오락실 초기 문화사를 탐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식적인 오락실이 등장하기 이전에 먼저 나왔던 것은 다방이나 목욕탕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심심할 때 심심풀이로 동전을 넣고 뭔가 플레이해보자. 목욕탕이 답이네요. 아케이드가 없었다면 네. 저는 목욕탕에서 실제로 봤어요. 제가 대기 어릴 때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오락기가 있었고 그게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벽돌깨기 조그 다이얼 달려있는 다이얼로 돌리는 그거를 아저씨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빨개 벗고 그래갖고 아 저게 뭐야? 그게 제가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본 디지털 게임인데 그때도 다 동전을 넣고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최초의 게임은 동전을 넣고 코플레이한다 하는 것이 최초의 게임의 결제 방식이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많은 게임 회사들은 그 돈을 다 동전으로 벌었다. 네. 그렇죠. 그럼요. 그때는 화폐 중에 동전 상당 부분이 오락실 유통했어요. 그랬을 겁니다. 일본에서 스페이스 인베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 100엔 10엔짜리였나 풍기현상이 벌어질 정도였다고 10엔 동전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 동네 어른들은 동네 어른들은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벌 거 아니에요. 언제나 쉽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니까 동네에 어떤 은하철 사장도 다 주유소 사장보다 많이 번다더라. 그게 80년대 90년대 이야기였습니다. 코 무덤구덤 코 무덤구덤 하지만 코가 한 만 동이 모이면 코에 깔려 죽어요. 감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거예요. 하나의 코인 그게 사람마다 50원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한 코인을 넣었을 때 우리가 받는 플레이의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일 수도 있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한 3번 정도? 3목숨이라고 하죠. 그게 저도 그것도 다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물가가 비싼데는 라이프가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진짜 빈정상이에요. 2, 1, 0순으로 가야 되는데 공전하고 게임 시작했는데 라이프 1 1로 시작하면 진짜 빈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부동산에 맞게 가는 거죠. 지하로 깊이 내려가고 변두리에 있는 오락실일수록 라이프가 더 많았어요. 혹은 데미지 조절할 수 있는 게임은 데미지가 적었다거나 난이도 조절이 됐었죠. 예를 들어 킹오브 파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캐릭터 3개 고르는데 어느 지역 가면 하나만 고르게 해주는 그게 있었어요. 나 그거 너무 짜증났고 그런 건 왜 만들어가지고 현지를 암시해줬어요. 맞아. 그런데 어쨌든 한 코인의 대가라는 것이 그렇게 특정한 트라이 기회 또는 시간으로 주어지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시장 가치로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칩시다. 100원의 가치가 되게 가변적이라는 점이 디지털 게임 결제의 특징이었죠. 이 당시. 그게 우리 어린 시절의 서러움이죠. 네. 예를 들어서 100원 내고 끝판을 깨는 친구가 있고 100원 내고 첫판 보스를 못 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0원의 가치는 누가 플레이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버립니다. 아 소비자의 실력이 결정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X밥은 낭비했어요. 그게 얼마나 서러워요. 초고수는 자린고비에요. 아 그랬구나. 100원 갖고 끝판 게임은 또 옛날 고정 게임들은 왜 다시 처음으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높은 난이 들어.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오락실에서 사람들이 겪은 일화 중에 하나가 그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기계 끄고 50원 주면서 가라고. 집에 가라. 그러니까 완강하면 돈 더 주고 근데 참 오 돈도 덜 쓴 주제에 동네에서 명예까지 얻었네요. 그리고 이때 간지잖아요. 끈 다음에 깬 다음에 엔딩 안 보고 가는 거. e스포츠의 조상들이군요. 그럼요. 돈 적게 쓰던 사람 경제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관객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죠. 그렇잖아요. 와 이건 뭐야. 처음 보는 보스들을 플레이해주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끄고 나가는 그 맛이 있었죠. 우리 외국 갔다 들어온 애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풍 쌌는데 온 아케이드가 난리가 났다고. 무슨 짓 한 거냐고 물었다. 그래서 하하좌 하하좌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활한다고. 설명이 안 되죠. 레버 돌리는 건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오락실 할아버지와 꼬마의 그런 긴장관계가 있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회전률 장사잖아요. 그렇죠. 제한된 기계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와서 빨리 빨리 돌아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진상손님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50원 내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그래서 할아버지는 결국 회전률 고려를 위해서 업체를 불러서 기판의 난이도를 바꾸죠. 그렇죠. 보면 딥스위치라고 해서 손으로 잘 안 만져지는 스위치를 이렇게 만지면 난이도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특정 오락실에 가면 굉장히 난이도가 세게 되어 있는 경우들은 보통 할아버지가 한 번씩 당한 우리 동네는 좀 이 수준이 아닌 것 같다. 동네 평균의 난이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오락실 다니는 친구들은 다 알죠. 저 오락실의 난이도 어떻고 유아실의 난이도 어떻고 잘 알아요. 잘 뒤져보면 우리 어릴 적에는 청소년 인구가 되게 많았잖아요. 어딜 가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지역 간의 편차들 심하지 않았던 시대라서 그럼 아이들은 다 많아. 어른들의 소득은 서로 달라. 지역별 소득에 따라서 아이들의 실력이 달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듣고 보면. 조금 못 사는 곳이면 고수가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정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성의 전제는 결국 그거입니다.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의 코인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박함. 숙련도라는 거는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경험치가 쌓인 거죠. 자기 몸에. 그러면서 점점 내가 내하의 100원이 처음에 5분이었는데 이제는 오락실을 잡아먹을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플레이하는 것이 코인 플레이 시대의 어떤 원코인의 가치 였던 거죠. 그래서 다들 그게 있었어요. 마지막 100원 남았을 때 하는 게임. 아 맞아 맞아 맞아. 모든 플레이어는 이 돈과 내 플레이의 가치 사이의 상관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플레이했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그 상정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할 수 없는 실험을 머릿속에 상상해봅니다. 내가 돈이 무한대라고 쳐보자. 그럼 결론은 늘 똑같아요. 실력이 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확실하거든요. 실력이 늘지 않는다가 그 다음 코인 플레이 다음에 오는 게임 시대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네요. 그 두 번째 시대가 가정용 콘솔 등장입니다. 오락실에서는 코인 플레이를 했단 말이죠. 코인을 넣고 제한된 기회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는 어떤 가격 경쟁의 장이 있었다면 이제는 기계를 집에다 갖다 놓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정용 게임기들이 이제 80년대 경제 붐을 타고 가정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은 이제 동전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게 너무 뿌듯해 이야 이게 이제 더 이상 쪼이는 그런 압박감이 없구나. 그렇게 플레이하면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장감이 사라진 플레이는 재미가 없죠. 따라서 돈이 빠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왜 이랬습니다. 일단 명예욕이 채워줘야 되니까 친구들을 불러와요. 맞아요. 친구들은 기꺼이 갑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으니까 가서 호응을 해줍니다. 근데 아케이드에서만큼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케이드만큼은 오히려 짜지기 안 했어요? 뭐가요? 그 친구들 친구 집에서 게임할 때 성난말로 짜지기가 뭔데요? 진 사람을 짜지는 거요. 아 집에 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구석에 짜져 있어. 패드를 놓는 거죠. 구석으로 아이스하키로만 파워플레이 얘 빼고 몇 분간 알았어 짜지기구나 그게 성남원호 참 힘들어 성남 말이에요? 아니요. 짜지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동네는 없었어. 농구하는 사람도 짜지기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 코트 걸고 짜지기 우리가 아는 짜지기는 인생 퇴계를 이런 거 같은 거야. 아무튼 이 와중에 약간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는 말 그대로 콜레트럴 데미지를 입죠. 고숙년자들은 상대적으로 나는 진짜 오락실에서 완전 날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가정용 플레이에서는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 면에서요. 고수의 경쟁력이 조금 해체됩니다. 물론 고수의 경쟁력이라는 건 쉽게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상품 가격의 측면에서였죠. 과거처럼 자신의 가치가 무제한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게임 콘텐츠 자체의 어떤 가치라는 것이 오락실 시대와 조금 다른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 게 트라이의 기회를 구매하던 오락실의 시점에서 이제는 콘텐츠 자체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롬팩 CD롬 같은 걸로 있었다면 예를 들어 롬팩 하나를 15,000원에 샀다 하면 이 가치의 포인트는 어디에 매치냐면 이 팩 하나로 내가 얼마나 즐겁게 오랫동안 플레이할 수 있느냐 로 가치는 바뀌게 돼요. 팩 하나를 샀는데 예를 들어 4시간 하면 끝나요. 그런데 다회차 플레이를 할 필요도 없는 게임이었어요. 그럼 이런 게임의 가치는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경제가 창출되죠. 팩 교환비 5,000원. 네. 동네에서 다 교환을 하게 되고 그 교환집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면. 아케이드의 핀볼이었던 것이 육 보드게임 이런 것의 후손처럼 바뀌었다. 네. 주도권이. 그렇죠. 하나를 게임이 총 플레이 타임이라는 형식의 가치가 집중이 되면서 과거 어떤 오락실에서의 코인 플레이와는 확실히 다른 면이 됐고 아까 얘기했던 개인의 숙련도 라는 점도 물론 저는 지금도 숙련 숙련 플레이어들에 대한 존경은 굉장히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장 가격적인 측면에서 숙련도는 한 발을 빼게 되죠. 여기서. 뭐 잘하나 못하나 팩 가격은 똑같으니까요. 오히려 잘하면 손해죠. 너무 빨리 끼니까. 이 플레이 타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이브가 되기 전에 시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판부터 다시 해야 되는. 네. 제작사들은 이때 알아서 깨달았겠네요. 그러니까 그 e스포츠의 조상 빠른 반사신경과 고반복 고중량으로서의 스포츠로서의 게임 아케이드 게임 에서 머리를 써서 따라가고 감동을 해야 되는 패키지 게임 의로의 이행 혹은 분화 실제로 롤플레잉 장르가 오락실에서는 나오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는 내 콘텐츠로 끝까지 엔딩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더 편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르적인 차이 또한 어느 정도 가격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기인한다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RPG를 흉내낸 액션 게임들이 있었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삼국지 할 때 얘기했던 삼국지를 안 하면 죽고 못 살겠는 사람들을 위한 간혹 가다가 그렇게 가정용 게임기가 돌았지만 사실 그 다음 바로 따라오는 시대에는 PC 게임 시대가 바로 붙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좀 있어요. 80년대 아까 경제 부흥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정말 먹고 살기 좋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각 집에서는 좀 있는 집들이 소위 말하는 기계를 하나씩 갖다 놨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있는 집에서도 게임기가 못 들어가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저런 거 안 해. 그런 집. 내 아이는 시킬 수 없어. 그래서 그런 집들은 80년대 90년대에 16피트 PC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겠다라는 정부 방침하에서 우리 애에게는 교육용으로 PC를 사줘야 PC라고 해서 컴퓨터를 사주게 됩니다. 아마도 요즘 집마다 학생들을 집어넣어 놓는 편백나무 감옥 있잖아요. 그런 걸 사는 부모님들이 아마도 그런 정책을 취하셨겠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죠. 그리고 편백나무 박스 안에서 애들은 놀죠. P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공부하라고 사줬지만 저는 그걸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PC 게임에서 게임이 돌기 시작을 하고 사실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PC 게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몰래 게임할 수 있는 대게임 시대의 환경이 열리게 되죠. 그러네요. 대게임 시대네요. 1가구 1 PC 보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오락실은 눈치가 벌써 못 가지만 PC는 앞으로 미래는 컴퓨터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눈을 두고 출근할 수 없어요? 그렇죠. PC의 혁명적이었던 점은 그리고 저거였어요. 콘솔은 TV에 연결해야 되는데 TV는 거실에 있어요. 그렇죠. PC는 내 방에 있어요. 영토 싸움. 한국하고 외국의 게임 문화 중에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 그 지점도 있어요. 해외에서는 램파티 같은 거 하면 마루에 모여서 하잖아요. 다들. 한국에서는 마루에서 게임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강한 교육렬 때문에 계속 방안으로 콘솔도 방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흐름이 있고 어쨌든 앞서 얘기한 콘솔 시대의 결제 우리 결제 얘기하니까 PC 시대의 결제가 크게 달라진 지점은 PC는 디스켓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돌았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를 일으킨 건 뭐냐면 팩은 복사가 쉽지 않았는데 물론 복사도 해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판이었는데 나중에 한글로 나오죠. 누가 뜯어볼까. 심지어 팩 하나에 게임이 70개가 들어가고 심지어 팩을 저기 뭐야 카스트 테이프로 복사하고 그랬잖아요. 여리가 있으면 거대한 학교 기숙사나 거대한 감옥같이 느껴질 때였어요. 세상에 기적을 그렇게들 만들어냈었어요. 팩 복사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깜짝 놀랐던 때 아무튼 그런 때도 있었는데 디스켓이 쏘냐 디스켓은 뭐 그냥 말 그대로 드라이브 두 개만 있으면 카피 A, B 하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릇이 있었죠. 많은 어른들이 그냥 디스켓을 보자마자 옆에 이마 부분을 똑 따요. 본능적으로 복제를 할 수 없으면 어떡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혹은 언젠간 지울 거라고 여기 있는 것도 이러면서 디스켓이 복사가 쉬워지면서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PC 게임의 첫 번째 결제라는 것은 대개 불법 복제로 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외에서 먼저 가져온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복사집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아마 전국 주요 도시의 컴퓨터 가게들을 그 당시 방문을 해보면 이렇게 A4 링바인더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한 장에 천원 복사값을 받았거든요. 이 역사를 보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지금 일부 다른 일부 몇몇 대도시에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DVD 복사집들이 있어요. 시내 아니면 그 전자상가 주변 어딘가에서 아저씨 혼자 서 있거나 아니면 천막 밑에 있는데 링바인더에 끼워져 있는 DVD 목록을 보여주죠. 그 사람들 늙은 사람들도 아니야 젊은 사람들인데 어릴 때 배운 거죠. 그걸 이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서울로 말할 것 같으면 신용산력 굴다리 끄트머리에게 섞여셨고 그게 게임에 대한 열정에서 출발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산다는 걸 아예 접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정품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니요. 그걸 돈 주고 사? 뭐 이런 느낌들? 복사하면 되잖아. 이게 자연스러웠던 시대예요. 우리가 그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80년대, 90년대에 우리가 어떤 저작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좀 낮았다는 거죠. 문광부에서 그때는 지자체가 제재도 안 되어 있었으니까 문광부에서 해마다 때만 되면 용산에 모여서 디스켓 불 태우는 걸 했는데 저는 저게 환경호원 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세요. 왜 불을 태워 거지? 그래서 그 당시 게임들을 보면 기계에 비단 한국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게임들에 보면 암호표 같은 게 따라와요. 맞아요. 우리 그 알실 데이터센트럴의 원숭이섬의 비밀 OST가 쓰였는데 원숭이섬의 비밀도 원작 소프트웨어 팩을 열어보면 암호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사한 사람들은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 암호를 풀지 못할 거야. 바로 크랙판이 나오죠. 그렇죠. 아니면 심지어 그냥 오락실 복사집에 가면 디스켓 복사뿐만 아니라 매뉴얼 암호표도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최고는 학교의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두가 같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 한 번씩 암호를 넣고 망해봐요. 그래서 서로가 표를 만들어서 채워나가는 거죠. 그걸 제가 반 친구들하고 페르시아 왕자 1을 할 때 했었어요. 다들 꿀꺽꿀꺽 마셔보고 다 죽었어. 근데 그날 산 놈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건지는 거죠. A부터 J까지였나? 뭐 그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걸 그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군대에서 성인 채널을 보고 싶은데 스카이라이프 비밀번호를 뚫어야 되는데 이걸 소대장한테 물어보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군대 전부 다 0000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었어요.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0, 0, 0부터 9, 9, 9 이렇게 눌러보는 걸로 해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는 못 찾았거든요. 지금 후인들이 찾았을 거예요. 원래 QWR 1, 2, 3, 4 하니까. 여하튼 복제, 그러니까 불법 복제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복제로 그냥 애초에 인식이 그냥 잡혀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그 뒤에 소프트웨어 정품 출시를 했던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석게임채널, SKC, 쌍용, 몇 개의 회사들이 되게 예쁜 패키지에. 맞아요. 동석게임채널이 대표적이었죠,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였고 저도 너무 뿌듯했어요. 처음 제가 산 패키지가 저는 SKC의 울티마5를 돈 주고 처음 샀는데. 울티마, 네. 15,000원 제가 잊지도 않아요. 세뱃돈 받아서 샀거든요. 맞아요. 세뱃날이랜다. 원래 추석 때하고 설날 때 있죠. 연휴에 아파트 상가 다 불꽂어있고 거기만 엽니다. 네, 맞아요. 대목이니까. 용사는 아주 불야성이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저도 세뱃돈, 설날에 세뱃돈 받고 아마 배틀체스를 처음 샀었을 거예요. 복사가 일반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정품을 산다고는 약간 왜 쟤는 돈을 주고 저걸 살까? 이런 시선들. 부장가 봐. 굳이 저렇게 할 이유는 뭘까? 붙어먹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그런 인식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쟤들은 돈을 주고 산다? 이 회사들은 사실상 끝까지 사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대부분 사업을 철수하게 되는 지재권면에서 굉장히 비극이었던 시절이었죠. 물론 부모님이 절대로 오락실에 가는 걸 원하지도 않으셨고 집에 컴퓨터가 들어온 다음부터 제가 용돈을 아낄 수 있게 돼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PC와 게임과 관련된 잡지를 매달 사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죠. 왜냐하면 리뷰를 볼 수 있으니까. 리뷰가 아니고 PC 게임 잡지에 브록들이 어마어마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 마치 하이틴 잡지에 화장품 많이 딸려 나오듯이 20대 잡지에. 제가 옛날에 서점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 온라인 서점에서 잡지가 거의 망해가는 시점에 인터넷 서점이 들어왔는데 배송 메시지에 이런 게 옵니다. 책은 버리고 브록만 주세요. 진짜예요. 잡지 브록들 옛날에 어마어마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게임 잡지도 장난 아니었죠. 데모 플레이도 많이 나왔었고. 게임 잡지들은 아예 경쟁하면서 나중에 정품 번드를 넣다가 사실은 좀 자멸했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시론이나 에디토리얼 같은 거 보면 볼법 복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편집장들이 쭉 떠들어 놓잖아요. 그럼 솔직히 문제가 뭔지 압니다. 그런데 사회는요. 문제가 뭔지 알았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품 유통이 어려웠던 게임 결제의 PC 부분에서의 문제는 뜻밖의 공간에서 해결을 맞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게임 정품 복제 정품 복제 이런 얘기를 되게 오래 했는데 컴퓨터를 살 때 되게 의문스러운 문장이 있었죠. 옛날에 윈도우 포함. 그럼 안 줘 이걸? 하면서. 마치 운동화 관리용품 사려고 그러는데 사진 밑에 신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당연하다는 듯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20대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뭔가 아침마당에서 노인네들이 깔깔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지나갔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그 다음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것은 하기 싫다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깝트 미래 29 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데이즈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너 피부 너무 푸석하다. 과일 좀 챙겨 먹어. 밥도 귀찮은데 과일을 언제 씻고 언제 깎아 먹어. 푸르넥은 달라. 무조건 맛있어 맛있어. 야, 그렇게 맛있으면 진작에 하나 사주지 그랬냐. 내가 알던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선물로도 좋아요. 3D홀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체갑. 29 데이즈 인서트 코인의 시대는 비디오 게임의 은하가 열리기 이전에 부터 존재했었고. 동전을 넣는 아케이드에서 콘솔이 발명되면서 게임의 성격이 조금씩 변화되었고 유저들에게 요구되는 덕성과 능력치도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는 PC의 대복제 시대를 겪었다. 그 정도의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경영 문학인과 함께 이번 주말 파케문학관에도 역사 얘기를 해보고 있었어요? 복제가 사실은 없어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잖아요. 영화 불법 복제, 만화 스캔본 이런 것들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와레즈 P2P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돌았고. 이제 와레즈도 추억의 단어죠. 이제 와레즈라는 단어를 안 쓰는구나 정말. 그러네요. 라피도 계시였나. 그런 환경들 속에서 계속 계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도 어떤 지적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입장이 되면서 환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거기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단적으로 스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플랫폼. 네. 스팀이라는 거는 온라인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떤 식이냐면 PC에 스팀이라는 앱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게임을 온라인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구매를 하면 나의 라이브러리에 그 게임이 등록이 되고요. 내가 이 게임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설치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 PC에 깔립니다. 그렇죠. 실행 가능한 상태로. 그리고 예를 들어 하드 용량이 꽉 찼다. 그러면 그냥 지우면 돼요. 구매 내역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네. 나중에 하고 싶을 때 다시 또 꺼내서 바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스팀을 모르시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냥 컴퓨터에 깔려있는 게임 앱 스토어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유저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유저들의 인식을 바꾸어줄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네. 온라인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은 그렇게 세상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20세기 중후반에 그런 자조가 나왔죠. 스팀 이전에는 누가 사서 게임을 하냐. 스팀 이후에는 사서 게임을 안 하네. 네. 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사서 안 한다. 게임을 사서 안 한다. 그렇죠. 같은 말이죠. 한국말로. 우리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네. 얘기했었어요. 난 꿈꿨나 싶어서. 성난말로 들어서 정확히 기억나요. 스팀의 의미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스팀이 혼자 이걸 다 바꿨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유저들이 아까 의식도 같이 움직였는데 항상 그 키가 되는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팀이 기여했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편리성이에요. 맞아요. 인터넷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복사집은 다 사라졌고 P2P 공간에서 뭔가를 다운로드 받는 시대가 왔는데 이게 은근히 불편합니다. 찾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크랙판을 찾아서 게임 특정 패치 버전에 맞춘 크랙파일을 구해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막 중간에 깨지고. 메모장에 이렇게 실행하는 법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뭐 이상한 1912 이런 거 다운로드 실행시키라고. 네. 정부가 만들었던 창조경제 앱처럼. 거의 공인인증서 수준에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었고. 스팀은 중요한 잘 만들었다. 네. 왜냐하면 그 역할을 사람들이 스팀이 했다고 말하지 오리진이 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오리진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혈압만 올라가거든요. 오리진은 스팀을 보고 처음에 오리진이라는 경쟁사가 저거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너무 장사해야 되니까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따라온 경쟁 플랫폼인데. 그래요. 게이머들은 오리진의 이름만 들으면 혈압이 오르고. 오리진에 했던 가장 큰 삽질은 그거죠. 스팀이 할인 정책을 엄청 세게 해요. 스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출시된 게임은 정가로 출시를 하지만 최초의 판매 기간이 지나게 되면 여름 세일, 겨울 세일, 더워서 세일, 추워서 세일, 해가 갔으니까 세일. 그리고선 계속 메일 보내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게임이 세일하고 있는데 찾으시나요? 세일의 퍼센테이지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기본 한 50, 40은 기본이고. 그럼 난 안 찾았는데 응 하고 사여 가서. 나중에 조금 더 한 2, 3년, 4, 5년 지나면 80% 세일 이런 게 뻔하게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 6만 원짜리 80% 세일 하면 이거 만 원도 안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스파 브랜드의 판매 전략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분명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얘네는 이게 유통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콘텐츠잖아요. 그 외에 여주이천 가보면 의류 창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또 의류업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도 또 윤세민과 결이 다른 점이 있다면 주로 정규직으로 오갔다는 점입니다. 거기 창고를 보면 의류 유통의 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창고가 4개가 있는데 이걸 매 계절마다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봄, 여름 걸 앞으로 빼고 가을 걸 뒤로 빼는데 한 턴이 돌 때마다 가격이 반씩 깎여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지는 물건들이 어디로 오냐면 보통 택을 띄고 상설 할인 아웃렛 이런 데에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아웃렛과 창고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 트럭에다가 이렇게 그냥 박스를 싣고 키로 단위로 거래를 해요. 이거 1톤 트럭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데. 그 시즌에 알바 많이 구하잖아요. 네. 엄청 구하죠. 거기에 알바로 멋모르고 가면 폐렴 걸려서 나와요. 강철 같은 피해가 필요합니다. 또 딴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게임도 스팀에서 할인하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는데 오리진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비난했거든요. 저런 식으로 75%, 80% 할인하는 건 게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해놓고. 다 틀렸죠. 결국 자기네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스팀이 지금까지는 옳았던 거죠. 가치가 낮든 말든 간에 소비자가 적정가가 생각하는 적정가가 매번 달라지는데 그 적정가를 맞춰줘야 가치가 산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그게 맞았다. 그래서 또 많은 소비자들은 하지도 않을 게임들을 단시 2,000원이라는 이유로. 저죠. 저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쌓여 있는데 그렇게 사게 되는 만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구조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도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최초 런칭 시즌에 안 팔린 게임을 80% 할인해서 판다고 해서 제작자가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할인해가면서 추가 매출을 낼 수 있는 생산자의 이익. 그리고 게이머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제한된 24시간 안에 모든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우선순위대로 구매를 하게 되고 그 우선순위대로 밀렸는데 저거는 갖고 싶어라는 게임들은 할인 시즌에 구매를 하게 되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이제야 나왔다 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 그 친구들이 이제 돈이 생겼다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청소년이 많았던 시절이라는 80, 90년대의 이야기는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게이머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굉장히 두꺼웠던 세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용산에서 맨날 깡패들한테 돈 뜯기고 용산 아저씨들한테 삥 뜯기고 그러다가 이제 경제력을 쥐게 되니까 용산을 째려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도 좀 있는 거죠. 스팀이 이제 보여줬던 이런 되게 선순환에 가까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할인 정책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불법 복제가 갖고 있던 불편함들을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굳이 불법 복제를 또 불법 복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묻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위험하죠. 특히 랜섬웨어 같은 거 요즘에 한 번에 걸리면 장난 아닌데. 바이러스도 옛날에는 그냥 걸렸네 이러고 치료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바이러스가 그냥 너를 괴롭히겠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를 괴롭히겠어. 예전에 저는 디스켓 시절에는 담아내기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 바이러스가 제일 싫었던 게 게임하다 보면 갑자기 퍽 튕기더니 맞아요. 담아내기. 그치? 그런데 나는 담아내기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진짜 꼰대의 대화라니까. 옛날에 도둑들은 의적들이었어요. 그거 생각난다. 13일에 금요일에 컴퓨터 키면 안 됐잖아요. 끄라고 뉴스에서 맨날 나오고.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바이러스 사람한테 웃는 줄 알고 진짜. 다 그랬어요. 어른들 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 13일에 금요일마다 뉴스에 나오는 게 안철수 대표였어요. 맞아요. 이렇게 또 출연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더 자주 나오죠. 그런데 그런 어떤 위험성들 그다음에 불편함들을 75%, 80% 할인까지 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사실 큰 메리트가 된 거죠. 예를 들어 게임을 한 100개 산다고 해봅시다. 예전으로 치면 디스켓 CD 100장이면 왜 옛날에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 디스켓 100장 들어가고. 그거 차 있으면 인생을 다 채운 기분이었습니다. 그거 이렇게 칙칙칙 하는 맛이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칙칙칙 넘기는 맛이 있죠. 롤러댁 같죠. 명함 쌓아두는 것이 좀 커진 형태. 누구네 형네 가면 컨테이너가 몇 개 있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나이 들어서 보면 그게 되게 불편해요. 쓰레기를 들고 다니네. 집에 놀 자리도 없는데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이브러리가 쭉 온라인에 정리가 돼 있고.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가 없었대고요. 네. 다른 컴퓨터에 가서도 바로 당겨다가 쓸 수 있고. 물론 스팀이 망하면 다 날아가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좀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또 하나의 위험성이기도 한데 그런 편리함들이 결국 어떤 불법 복제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정품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유용할 수 있다는 가치들을 만들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 가치의 이동을 게임 시장을 보면서 정확히 캐치하지 않았나라고 언제나 생각해요. 제가 관련 자료를 보진 않았지만 DVD랑 비디오 돌려 보여주던 회사가 갑자기 스팀하고 비슷한 것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내잖아요. 그런 이동입니다. 온라인으로의 내 도서관의 이동. 온라인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사실 가능할 수 있었던 스팀의 이런 판매 전략을 물론 지금 편리함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비판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대표적인 용어가 플랫폼 이런 용어로 자주 쓰이고 있는 건데.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서버에다가 쫙 내 목록을 저장해놓고 당겨 쓰는 이 편리함.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섬뜩함이 있는 거죠. 내가 게임을 고르고 사고 저장하고 플레이하는 모든 행위가 특정 기업의 손아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조금 섬뜩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저 같은 옛날 구식 사람은 차를 리스로 안 사고 현금을 모았다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팀의 가장 무서운 점. 저도 스팀을 잘 써요. 가장 무서운 점은 결국 스팀에 들어갔을 때 내가 무슨 게임을 할 거야? 무슨 게임을 살까를 고르는 화면 자체도 스팀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스팀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해서 네가 최근에 플레이한 게임을 보니 이런 걸 할 것 같아. 자, 이걸 싸게 줄게. 라고 하지만 그 모든 맥락이 자연적인 건 아닌 거든요. 사실은 스팀이 다 들고 있는 맥락이니까. 그리고 이 플랫폼이라는 결국 사용자가 우린 놀려고 게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놀고 싶어서 접근했던 스팀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모바일로 넘어가면서는 좀 더 두꺼운 의미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습니까? 모바일에서 게임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콘텐츠 지넘어, 백서 이런 거 보면 모바일 게임이 압도적이죠. 모바일이라는 환경을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봤을 때 가장 섬뜩한 거는 모바일에서 게임 결제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과정을 거치죠, 우리가? 지문 인식이요. 지문 인식 등록하셨어요? 네. 세 번 정도의 탭. 혹은 얼굴로 봅니다. 나 그래 내일 낼게. 내가 쏠게 이러면서. 그래서 지문 인식 또는 원터치 결제가 굉장히 결제가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질이 쉽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최초의 폰을 내가 사서 뭔가 설치를 했을 때 여러분은 카드 번호를 거기다 오픈하고 있어요. 맞아요. 마치 호텔 체크인 할 때 카드 오픈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마음껏 쓰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잖아요. 심지어 아이폰 처음 샀을 때는 은행 가서 제발 내 카드 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카드를 나한테 만들어달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폰 안드로이드 어쨌든 휴대폰을 켜서 뭔가를 플레이한다는 자체는 이미 나는 돈을 쓸 준비가 돼있어 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의 기본인 거죠. 호텔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360회에 언제든지 너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카드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플랫폼의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원시적인 과거고 원시적인 과거에는 좀 더 상도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승산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결제 정보를 누군가한테 주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날 일은 없어요. 다만 시스템상 이렇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신호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바일 결제까지 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플랫폼에 기반한 모바일에서의 손쉬운 결제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최초의 오락실에서의 결제가 이용료 개념이었죠. 그다음에 콘솔과 PC, 소위 말하는 가정의 플레이어와 프로그램을 갖다 놓는 방식에서는 구매 방식이었습니다. 최초의 완불. 네. 그리고 그것이 온라인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구매이지만 스팀은 구매이지만 한편으로는 구매가 아니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료라고 볼 수 있는 관점도 있어요. 그렇죠. 허락. 네. 허락.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팀이 망하면 다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모바일 시대까지 오게 되면서는 다시 이용료로 전환되는 패턴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용료, 구매료, 이용료 이렇게 한 번씩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온 거잖아요. 우리가 모바일 게임을 구매하는 개념은 별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러네요. 그런데 같은 이용료라고 해도 초기 오락실 시절의 게임 이용료와 지금 네트워크 모바일 게임 시대의 이용료는 개념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 다름을 만드는 것이 과거 동네 오락실 사장의 플랫폼과 그것을 전 인구에게 동시에 하나의 플랫폼에 집어넣은지는 현대의 기술 플랫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플랫폼으로부터 우리는 현질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현실이 게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장이 좋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치를 나면 전두환같이 될 놈이라고. 2011년에 첫 번째 그알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때의 저에서 한 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언젠간 가야 하는 가보지 않은 길을 보통 게임이 가장 먼저 갔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늘. 그래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무릎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핌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핌이니까요. 초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순면 감축 커버 잘 만들고 제값 29 데이즈 네, 그건 알아요. 모든 시장은 공룡이 커지는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일부 역행하는 국가들도 있지만요. 재벌을 일부러 해체를 해본다든가 지금 한국도 그걸 실험하려고 하고 있죠. 작년, 올해. 하지만 보통은 거대해지고 거대해져서 전 세계까지 리치를 넓히고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흐름에 있어서 물샐 틈도 없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아까 H&M이나 망고를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스팀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 측면에서는. 혹은 애플이나 구글이요. 우리 손에서 돈 뺏어가는 걸로는 말입니다. 그게 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신이 만약에 있다면 가장 비슷한 건 구글이라고. 개XX. 어디 구정할 수가 없잖아요. 안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건 맞아요. 그 얘기는 하자면 한 것도 없으니까. 소규모의 유통상, 즉 오락실 주인이 돈을 끌어모으던 시절에는 오락실이 아주 맥시멈이면 오락실이 영업하는 시간 정도까지만 드라마를 감상하고 감동을 즐기고 내 플레이의 희열을 느끼면 됐어요. 게임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났죠. 그런데 콘솔의 패키지 게임이 요구하는 것은 만원에서 6만원의 값을 할 때까지 감동을 줘야죠. 나한테. 그리하여 패키지의 끝판왕이 시드마이어가 된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용료로 돌아오자.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어도 지금 제 믿음이 맞다면 모바일 게임에서는 짧은 감동을 계속 반복시키고 뺑뺑이 돌리죠. 맞아요. 한국인들만 이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퍼졌더니 전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럼 저 같은 옛날 사람은 뭔가 퇴보하는 것 같다. 저는 모바일 게임을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레벨 올리는 모바일 게임들을 하면 내가 레벨업을 해서 기분이 좋아. 내가 레벨업을 해서 상대하는 몬스터도 세졌잖아요. 그럼 레벨 1과 레벨 10과 레벨 100의 싸움이 다 똑같잖아, 지금. 우리의 삶이네요. 네. 이걸 나는 왜 하고 있지? 북극려우 소장이 지적한 거 아니에요. 행복은 똑같지 않냐? 내일은 무슨 얘기를 듣죠? 듣게 되죠, 저희가? 오늘 사실 현질 얘기한다고 시작해놓고 현질의 현자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질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제라는 베이스를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결제가 질이죠. 그래서 2부 질에서는 진짜 현질이 뭔지 현질의 개념이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현질을 싫어해요. 그건 아마 모든 커뮤니티, 모든 의견에서 다 똑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커뮤니티 의견과 다르게 현질의 매출은 정말 높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에게 현질은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 방송은 리니지 M의 오픈 1주년을 기념한 방송이었습니다. 2017년 7월 6일날 리니지 M이 거래소를 포함한 리니지 M이 오픈을 했거든요. 어린이들은 19세 이하용 리니지를 다운받으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다운받지 마십시오. 그건 내일 유사카 비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문학인과 함께 그대로 내일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시간에 윤섭민 리니터와 유승민 프로뉴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